그의 감독은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요. 이 킷친하고 롯본기 바나나보이즈 라는 영화 두 가지를 같이 상영하게 됐어요. 아직 제가 좀 젊이긴 해서 불만을 말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이 미안을 가면 밤에 급하게 전화가 저ets에 집주의 이 시각으로 전화가 됩니다. 이번엔 과연에서 조금 전에 반응을 받았다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. 한밤중에 이 영어